에휴, 몰라. 안 잤냐? 무슨 소리 나서 깼잖아요. 솔직히 말해도 된다. 걱정돼서 나왔다고. 나리도 솔직하게 말하세요. 아프면 아프다고. 아 아파. 감사? 말하라네. 자. 뭡니까 이게? 청심원. 놀랐을 거 아니야. 이런 일 저런 거 다 처음이었을 텐데.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? 병만 주면 도망갈까 봐 그런다. 오. 이제 제가 필요하다. 정식으로 함께하자. 이 말씀이시죠? 응. 화면 나눠드시지요? 약조의 의미로다가. 약조. 나무. 소 먹으면. 아니. 나라. 나라라라. HH. 나라.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한뜩과 한마음으로 행보를 함께하는 것도 혼례를 치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? 너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내 섹시자리를 점치고 두려는 거면 약조한 겁니다. 서로의 청심환이 되어주기로 항상 함께하기로 약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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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황극제를 감축드립니다 하여 들키지 않고 잘해볼 생각입니다. 허니 앞으로는 아는 척 말아주십시오 공주님 뭘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그 외지부와는 대체 무슨 사이십니까?